윤재장 썰지는 위투와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이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버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권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응분.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재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에 안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연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젤입니다. 응원도 많이 받았고 욕도 많이 먹었고 또 경연꽃 찬탈도 있었고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열린고감TV 4년은 제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다시 올라가는 중이긴 한데 하여튼 요즘에 열린고감TV는 효능감 100%입니다. 왜냐하면 분홍. 많은 분들이 그 꽃내와 그 칠불사의 매화 이걸 보면서 다들 분홍 단결했단 말이죠. 만약에 열린고감TV가 없었으면 그 분홍 코드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었겠어요. 이따가 그 얘기할 거니까 순서대로 일단 해볼까요. 일단 9월이잖아요. 무더워요. 30도가 오르내리고 다음 주는 30도가 계속 오르내린다고 하더라고요. 10월까지 갔네요. 네. 10월까지. 여름 지난 여름에 아직도 여름인 것 같은데 에어컨 없이는 못 살았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혹시 정기료 많이 나오셨나요?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이런말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휴 진짜.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신성열정권 타도 하는데 딸감이 된 것 같고 이 발언으로 한 7시간은 좀 앞당겨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마인드라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출퇴근을 도보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만둔다고 얘기한지 벌써 1년이 다 되도록 저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니까요.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희한한 총리가 한 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속이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무속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거할 거다. 이런 얘기를 또. 10월 26일은 또 못 박았어요. 박정은 대통령. 그 서거일. 무속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뉴스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얘기 저희 국제선설전에서 가장 먼저 끝냈잖아요. 아니와 다를까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새벽 4시에. 개혁신당의 이순석 천하람 의원이 새벽 4시에 그 먼 경남 하동에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 7부사까지 가서 이 만개한 다 꽃이 핀 이 홍매화를 왜 심었을까. 그 엄바닥을 저렇게 어렵게 땅을 파가면서.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뭐 보나만 하죠. 뭐 주술적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아니 근데 명태균 그 사람은 뭐 역술인 무속인 아니라고 하는데 좀 필리 그것과 무관할까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잡지도 만들고 그 사람도 도대체 그 가지를 어디까지 펼쳤는지 잘 모르겠고. 개혁신당 관계자가 뭐 방송에 나와서 저게 뭐냐고 이제 저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새벽까지 회의를 하다 나왔는데 우연히 우연히 저기 매화가 심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야 저걸 좀 땅에 심어주고 가자 뭐 그렇게 했다는 정말 국민상식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말이 다 틀리네요. 우리 전 이준석 의원은 한 공주파에 출연을 해서 주지가 새벽 4시에 홍매화를 좀 심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묘목을 주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묘목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지수님이 곧바로 얘기했잖아요. 자고 있었다. 자기 자고 있었다. 묘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묘목인데 그걸 갖다가 다 만개한 홍매화를 아니 서로 얘기가 달라요. 아니 조선 거짓말을 하더라도 서로 좀 짜고서 해야 되는데 그냥 a 다르고 b 다르고 그럼 거짓말이라고 인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 천아람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목사님 하체입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제가 볼 땐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안 믿기 때문에 짤려면 전화라도 해야 되는데 녹취할 것 같고 왜 또 어디 흘릴 것 같고 짜지도 못하고. 자 홍매화의 의미를 모르시는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매화의 의미는 일본 주술적 의미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악한 기운의 귀신을 내쫓거나 죽은 영혼에게 주술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주구입니다. 주구. 주술을 사용하는 도구죠. 주구. 그러니까 이 홍매화가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게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 청와대를 처음 개방했을 때 하필이면 딱 주술적 숫자인 74명에게 저렇게 홍매화를 다 손에 들게 만들고 청와대의 문을 개막을 했던 겁니다. 이 가운데 중앙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이분이 계셨습니다. 아 진짜요? 이분이 계셨던 사진을 저희가 입수를 해주셨어요. 바로 짜잔. 와 충식이. 그날 딱 그 마크 닫고 있는 사진 딱 갖고. 와 우리 충식이 형이 가셨구나. 아이고 안 가실 수 없지. 홍매화와 분홍색으로 물든 청와대. 그러니까 악기와 잡기를 쫓아내야만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청와대의 일부 건물들을 사용을 하려고 처음부터 예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영빈관 같은 거. 영빈관 같은 것들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주술적 행위들을 계속 했던 건데 결국에는 잘 많이 쓰지는 않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초반에는 주술적인 이런 부분은 몰랐으니까 이 사람들이 친일파 성향이 있어서 사쿠라 꽃을 들고 저러고 설치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이 컬러가 저도 나름 그래도 좀 이렇게 미술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분홍색이 청와대에 녹색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분홍색이 글씨로 대면요. 가독성이 많이 떨어져요. 맞죠? 그렇죠. 보시면섭시 눈에 허리 뜯고 보시면 무슨 글씨인지 하나도 몰라 보지죠. 원색. 아주 진한 색으로 해줘야 사실 읽힐 수가 있는 건데 분홍색이면 가독성도 떨어지고 끝도. 아이고. 네. 이런 일들을 했던 거고요. 사실 좀 좋아도 안 맞아요. 전혀 맞지 않죠. 이게 보색이라고 해가지고요. 청색 계열하고 레드 계열하고는 아예 매칭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디자인의 기본입니다. 갔다 오신 분이 그리는데 분홍색이어도 아주 촌스러운 분홍색으로만 발라놨다고. 정말 이상하다고. 알뜰소세지 색깔 아니에요. 네. 알뜰소세지. 저희 공찬 소절을 통해서 까려고 까는 게 아니고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열린공감TV만 계속해서 주술적 의미의 분홍색과 김건희 또 윤석열 두 대통령 대회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동안 계속 방송을 해봤지 않습니까.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최초로 제기했고 유일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많이들 보셨어요. 45만 41만 25만 30만 36만 26만 이런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다 봤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이게 정말 우리가 뭔가 가십을 위해서 정말 썰이기 때문에 열린공감TV가 이렇게 공찬 소절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거냐. 본인이 김건희 씨 본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는 도사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얘기했거든요.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이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줄리 보도를 하면서 줄리 의혹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 자기는 매우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도사들을 만나라고 다니느라고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을 변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어찌됐든 본인 스스로 되게 영적인 사람이다. 도사들을 만나고 다녔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어서 말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내고 내가 웬만한 사람 보다 잘 본다니까. 네 대한민국 영부인이 발언을 한 겁니다. 너무 영적이어서 영부인인가 봅니다. 웬만한 무당보다 잘 본다. 실제로 그 당시에 서울의 소녀 이명수 기자에게 손을 찍어서 보내면 자기가 손꼽을 봐주겠다. 실제 손을 찍어서 보냈더니만 손꼽을 봐준 얘기를 쭉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기도 했었거든요. 아유 그러냐. 그거 하느라고 줄리할 시간이 없으셨던 것 같네 보니까 남의 손꼽 봐주느라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 열린감TV 공채단서전을 통해서 오방신과 음양오행 관련해서 동남주섭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우리 저 벙커원 교인들이, 저 담임 봉사인 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정말 울었다는 분들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실제로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썰로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좀 석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취재 공책 시간을 통해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랫동안 최은순과 김건희 씨 집안의 가사도우미로 활동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신원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가사도우미가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누군지는 아마 특정이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분의 얘기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남양주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인사 한 번씩 안 와요. 회장님한테. 그래도 대통령의 장모님이랑 한 번씩 인사 와야지 모르게. 그럴 거 많이 와. 이때는 그냥. 꽃집에서 꽃집에. 나의 Suppose 그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sleek으로 보내지고. 이렇게 그냥 해강이 남아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야. 일단. 예를 들어. 이제 장모님이 하실 때. 야곱. 야곱이 밤ы. 야곱이 밤이 밤을. 야곱이 밤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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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빨리. 그냥.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냥 빨리. 아 엄마가 끊어야지 그래요? 응 최초동을? 응 최초동을 갈 수 있대? 응 영상은 안 가세요? 안 가셨나? 영상은 안 가고 수첩은가? 여기 갈려면 다 잘 살게 그렇지 혼자 심장할 때가 제일 멋있었는데 우리 둘 다 갈때나 신전한 거야 본인도 생각지 않았을 거야 갑자기 그냥 근데 우리 둘 다 갈때나 크게 심장이 한 게 아니라 그랬어 2년엔이야 나 했던 거지 어떻게 된 거야 2년엔 떨어지라고 2년엔 떨어지라고 2년엔 떨어지라고 이재명 후보 떨어지라고 굿도 하고 이재명 후보 떨어지라고 굿도 하고 윤석열 후보 당선되라고 굿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야 저희가 오늘 일부만 보여드린 건데 굉장히 많은 얘기 했으신데 부족 국가 시대도 아니고요 네 한국의 기독교 목사들이 무속 무속을 말할 것도 없고 불교 등 이웃 종교도 아주 혐오하거든요 네 이야 근데 이제 구타는 사람들한테 지금 지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자 비XXX 목사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저 김혜민 목사님도 이제 기독교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지난 대선에 기독교 또 뭐 불교 이런 쪽에 많은 이제 그 종교인들이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비롯하셨습니다 아니 위기 때마다 말이죠 그 김장환 목사라고 그 사람이 불러다 놓고 뭐 안쓰기도 하고 안쓰기도 하고 뭐 축복기도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이게 네 거의 현대판 이세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김건희인데 그것도 위기 때마다 그렇게 또 편들어주고 괜찮다 여러분 윤석열 지지하라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김건희 여사 말은 자기가 무당 머리 위에 있다라고 네 웬만한 무당 무당 낫다 네 야 무당 머리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김장환 목사 등 네 목사들 머리 위에도 있었네 아 정말 참 기가 막 길거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공감TV에서 추재를 좀 해보니까 네 이들이 그 당시에 도대체 어디서 굿을 많이 했는지를 좀 많이 추재를 해봤어요 네 그중에 이제 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그 양평에 있는 김건희씨 선산이 있고 네 그 선산 인근에 수상한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이 뭔가 좀 주술적 행위를 할 만한 그런 도구들이 많이 보였고 네 그 관련해서 제가 추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분홍색 건물 네 네 그 당시에 많으신 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고 약 120만 명 가까이 시청을 하셨는데요 네 바로 이 건물이었습니다 네 삼풍 백화설을 너무나 닮은 소름 끼치도록 아 그래서 하필이면 왜 분홍색이었는가 분홍색이 잡기 접근을 막고 주술적 의미의 색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제 김건희 윤석열 합장이라는 연등도 달려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이준석 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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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PD님 그 저기 이준석이나 천아람이나 뭐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김영선 네 그 당시만 해도 다 반 김건희 반 국민의힘 아니었습니까 네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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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저히 검사들의 인사철에도 그렇게 점집이 네 문턱이 없어진데 문턱이 그렇지 어디 가서 줄 서야 되나 근데 좀 용한 점쟁이들보다 좀 더 강한 기운을 원하는 사람들이 1번 주술에 좀 많이 빠져요 음 왜냐면 이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제가 지난번에 국제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사람을 계속 의미하는 그런 주술을 주구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떨어지고 자기가 당선되는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매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긴 전에도 우리 공짜장 썰전에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주술은 상대적으로 권전합니다 맞아요 왜 권전하냐 복을 빌어주거든 맞습니다 복을 빌어주는데 복을 빌어주는 거는 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남이 떨어져야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식 주술에 좀 더 경도 될 수밖에 없다 되게 이기적인 거죠 네 상대에게 모든 죄과를 보내고 그렇죠 자기만 잘 나만 잘 되면 돼 뭐 이런 상대에게 나의 업보와 나의 죄를 네가 다 가지고 가 그러면 나는 깨끗해져 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 출신이거든요 김건이나 최연순이 살아온 삶을 보면 남한테 책임 다 뒤집어 씌우고 본인은 사는 남들은 다 구속시키고 그런 행태가 일지입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린맘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태원 골목도 그렇고 신림동 침수 사건이 있었던 곳도 그렇고 대부분 다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하다 못해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돼서 올해 2024년 서울시 칼라를 분홍색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 들려오는 정부보에 의하면 윤석열 김건의의 마음은 차기 대선 주자로 한동훈을 제끼고 오세훈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중도층에 그리고 흔히 말하는 보수 쪽 아줌마 부대한테 인기가 많대요 진짜 그런가요? 우리 민주연구원에서 조사해보면 대타 나올 거 아닙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요즘에 한 번 지난번에 크게 실패를 해서 최근에 얘기 들으니까 이제 언변도 조심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사실은 속을 꿰뚫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했던 행적을 보면 사람이 바뀌었을 리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윤석열 김건희가 옹호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 실패한다. 너무 반가운 일입니다. 오세훈이가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고 하니 만들 게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선 주자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마음속에 낙점되어 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점 김건희 씨가 원하는 컬러들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의 컬러도 이렇게 분홍으로 결정을 하고 계속해서 분홍색으로 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짜증난다 진짜. 똑같이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따라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9월 26일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했던 한 행사장인데 배경의 백돌업을 저렇게 분홍색 컬러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분홍색으로 2023년부터 이런 짓을 하고 있죠. 해외 나가서도 뭐 분홍색 옷을 입고 다니고요. 이게 진짜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홍색 컬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나 자기 주변은 다 이렇게 무슨 악귀로 보이나 보네요. 목사님 그러니까 다 악귀를 너무 많이 쫓아내야 되니까 온 사방을 다 분홍으로 그렇죠. 윤석열 얘기했는데 왜 이 핑크색입니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지난 열린공감TV 공채전철전을 통해서 지난 대선에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윤석열 당시 후보가 얘기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개인적으로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 한두 번 정도 얼굴 본 사이지 상갓집에서 찾아가다가 한 사이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김만배의 누나의 말은 좀 다릅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들었던 영상이네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집을 사줬다고 했잖아요. 아 예 그걸 알고 사줬으니까 아니 뭔가 구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사에 보니까 아 그럼 공개가 좀 모르시는군요. 아 윤석열 대통령 집인 줄 알고 그걸 그러면 매입을 한 겁니까? 아 그건 지금 정치주가 생점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죠. 아 아니요. 그렇게 좋아졌는데 왜 구속이 됐나 해가지고 갑자기 아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쪽에 원래 그 정식이잖아요. 아니 저게 싹 괜찮죠. 정식이잖아. 김만배 씨는 그 형이 그 요구하는 게 블록 쪽에서 결국은 이재명 씨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제가 저도 조심스러워서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까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이분이 바로 현재 김만배 씨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최측근 중에 측근이고요. 김명옥 씨라고 김만배 씨의 누나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김만배 씨의 뭐 거의 대변인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되게 조심스럽지만 김만배 씨는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억지로 검찰에서 요구하는 이재명과 대장동과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이유는 결국은 괘씸죄라는 이유라요. 모든 건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된 이재명 전 성남시장하고 연결됐다라고 거짓 자백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인데도 감옥에 해석을 하면 결국에는 누나가 우리 아버지 집 사줬는데 이거 발설하지 마라. 나하고 가까운 척 하지 마라. 그걸 또 이제 함의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김명옥 씨한테 들어봐야 됐었어요. 그런데 김명옥 씨도 되게 조심스러 온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집 윤기진 씨의 저택을 사준 거는 우연하게 산 거다라고 여전히 그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실수를 잠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뭐 저기 융총 예. 집 사는 거 좀 좋아준 건 사실 아니에요? 아니 동생은 대통령을 알지만 예예. 예 저는 동생하고 상의해서 산 게 아니고 예예예. 제가 그냥 샀어요. 그건 검찰 조사에서도 그건 입증이 된 거고요. 동생은 대통령을 알지만 동생은 대통령은 알지만 이라고 말실수를 합니다. 절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예예.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맞을 수 있는 게 나는 윤석열과 모르지만 동생은 안다. 그래서 동생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렇죠. 그 얘기도 반영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결국 누나의 돈은 거의 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도농인 1호 2호 3호 전부 다 김만배 씨의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그렇지. 김만배 누나가 네. 그 저기 윤석열하고 가까워지고 싶어서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김만배가 윤석열하고의 어떤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사준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그렇죠. 그리고 현재 법원도 그 돈이 대장동의 자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몰수보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 몰수보존 됐다는 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대장동 사건은 자기 정부가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연장되는 국민의힘 정부가 아니고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제가 빼박 증거로 아마 이게 사용되지 않을까 열린검TV 보도는 한 3, 4년 앞서가는 네. 보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타이머시 타고 미래에 가서 이 시국 이슈가 뭐가 될지 알고 싶다면 열린검TV를 지금 봐라. 몇 개월 정도간 몇 년을 앞서는 그러네요. 우리가 이 분홍색 칼라 얘기하고 했던 게 벌써 6개월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막 난리네요. 지금 이렇게 제가 정PD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들어보면 저는 사실 설마했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네. 그런 바보 짓을 할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 거다라고 생각하면 한동운도 못 믿을 것 같고 자기들이. 그렇죠. 결국은 제일 안전한 건 그럼요. 김건희가 대통령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자기들은 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진영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때로 죽어도 30%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울산의 어느 한 시장의 어떤 아주머니께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당연히 우리 이쪽 당을 지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네. 그것처럼 민주 진영도 30%는 부동이고 보수 진영도 30%는 부동이란 말이죠. 그럼 40% 싸움이에요. 중도층. 그런데 40%가 다 투표를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20% 정도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판이 나누기 게임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20%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냐 이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돈과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진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김건희 쪽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이제 힐러리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계속 포장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요. 지난 총선에서 서울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게 과연 100% 민주당이 다 압승을 했냐라고 꼼꼼히 들여다보면 하슬하슬하게 이긴 지역구가 진짜 많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순식간에 빨간색으로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가사도우미가 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최훈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최훈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관리를 하는지 누구한테? 그 이제 가사도우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순 씨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각종 많은 사업들을 했어요. 김철수 씨와 함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뤄봤겠죠. 사람 다루는 기술이 남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나가야 실업급여 이런 것도 안 줄 테니까 못 받게 할 테니까 자기 동업자를 그렇게 내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성장 배경이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게 돈도 많이 버졌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으니까 직원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좀 인색하게 하지는 않았느냐 혹은 이렇게 좀 베풀었느냐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상품권 10만 원과 서무세트 하나씩 줬는데 지금도 지금은 없다. 그만 적어 인지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거에 불만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가사도우미 말에 의하면 일찍 부위군을 여의고 혼자 내 자녀를 키우면서 맨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벌려고 돈을 많이 벌었다. 여자들하고 만나게 되면 고스톱을 자주 춘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스톱 얘기는요. 저희가 최훈순 씨와 주변 인문들을 출애할 때마다 늘 듣던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고스톱을 쳤나 봐요. 김중식 씨하고도 만날 때마다 고스톱 치고 골프 치고 나서 또 고스톱 치고 그런데 이제 골프 치고 고스톱 치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타짜급입니까? 판돈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럼 억대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그 정도 되면 불법 도박이잖아요. 그럽니다. 일단 고스톱 자체가 도박이긴 하죠.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진짜 불법 도박인 거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은순이 누나가 아까 그 남자들과만 친하지 여자들하고는 친하지 않는다. 우리 그의 따님도 그 아신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또 추적을 해봅니다. 어머니를 닮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지난 그 열린공원TV에서 제2국정농단 시리즈를 쭉 방송을 했었어요. 김추시 씨하고 조명을 했고 그때 김추시 씨와 어울리고 오랫동안 김추시 씨 주변에 있었던 지인들 그리고 자칭 도사라는 사람들 아까 김건희 씨가 도사들하고 어울리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김추시 씨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보다도 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천국보다도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던 난세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난세란. 봉황보다 큰 세라는 이름을 갖고 뜻을 갖고 있는 본명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제보자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오랫동안 김건희를 봐왔고 어릴 때부터 겪어봤고 김추시 씨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를 오랫동안 접해봤을 거 아닙니까?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등장인물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 양반이 김건희 씨가 버리고 있잖아. 응? 이 사람 양자별로 다 부르는 데는 김건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봐. 안 그래요? 응.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럼 그거 우리 윤석열 씨 3주 전에도 자랑 검사하고 타격장하고 그랬어. 이거 왜 이렇게 양절치 검사라고 하더라고 양절치. 그냥 너. 양절치 검사뿐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럼 그럼 뭐 이게 반복을 흘러보는 것들이 있대. 여럿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자기가 다루고 싶고 하의적으로다가 어떻게 좀 출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느냐를 남자로 대나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씨가 찍히고 있어. 윤석열이 딱 지고 지금 윤석열 씨 마누라랑 안 돼. 안 돼. 내가 대통령인 것 같아. 그래. 막아. 윤석열은 그만해. 그러니까 저희가 누가 그 부인이 지금 그 김관 씨가 그런 성전 때문에 여러 걸 잡는 게 좋겠다. 잡은 거 아니니까. 왜 잘 잡았지. 그래서 이거 잡았는데. 말 봐. 한 번에 조심해서. 그렇게 조심해야죠. 국무답게 처리 좀 해야죠. 이게 녹음 시점이 언제입니까? 꽤 오래된 녹음이고요. 그때 이미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이다. 이게 많이 나왔고. 아니 양재택 씨 말고 또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다고 주장은 합니다. 검사 중에서? 저희가 취재한 바에 하면 양재택을 만나기 전에 나는 젊은 검사를 만나서 떠난 제보도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김건희를 잘 지켜왔던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김추식과 함께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느끼기에는 제일 제가 가슴에 와닿았던 얘기가 뭐냐면 여기저기 간보고 찔러보는데 그중에서 제일 자기가 다루기 쉽고 사회적으로다가 어떻게 좀 추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선택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모든 게 다 철저히 비즈니스네요. 그렇죠. 정말 그걸 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픽이네요. 윤석열을 손안에 딱 쥐고 좌우지간 지금 윤석열이 마누라라면 꼼짝을 못하니까. 왜 그렇구나. 도무지 이해를 안가. 아니 그 뭐 평생 여자를 못 만나서 이 여자 아니면 나를 만나주고 살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저는 압니다. 뭡니까? 이게 뭐 사실일지는 팩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썰전이니까. 썰전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아까 김건희 씨가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남편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그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속에서는요. 상하관계가 뚜렷하답니다. 그렇지. 영매가 좀 높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속되어 가는 거죠. 나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나의 아내 김건희야 라고 믿고 있으면 계속 종속되어 가는 거지. 이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물들하고 탐문 취재를 해보면 단 한 번도 김건희 씨는 집에서 음식을 하지 않는답니다. 손에 물을 안 묻힌 거죠? 절대로. 손에 물 묻힌 사람은 따로 있어요. 윤석열이라고요. 그럼 뭐 요리하잖아요. 어떻게든 기치기도 하고 저도 뭐 요리를 자주 하긴 하지만 요리하는 남자 멋있어요. 그 부분만 놓고 보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만큼 굉장히 조속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아이고 정말 참 우리 영부인 너무 영적이었어 영부인 저 생각이 과대망상으로 가면 대한민국 정도의 나라는 내가 주무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까지 얼마든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도전설도 나오고 있고 뭐 더 나아가서 내년에는 뭐 통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가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끊어지면 좀 이제 적극적으로 저는 남북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내년 2025년 가을에 통일하라라고 총공이 말을 했기 때문에 2025년 가을에 통일하라 그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체코고에 순방 갔다 왔었으니까 체코의 유력한 어떤 한 매체에서 사기꾼이라는 사기꾼을 쓰기도 했어요. 그전에 다른 또 해외의 유명한 매체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빨래건조대라는 말도 아이고 세상에 했었고요. 국격이 자꾸 추락하는 이 상황을 그렇죠. 그런 상황을 자꾸 연출하게 하는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위상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이 없을 만큼 국격이 추락할 겁니다. 오늘 보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오늘도 충격적이어서 여러분 일단 아무리 다른 언론들이 보도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3, 4년 앞으로 타임머신 타고 왁석 본다. 이 기분으로 우리 열린공밤TV 이슈를 소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참 제가 끝으로 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보궐선거가 좀 있어요. 민주당이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선거지원단의 정책실장이라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아주 맥을 잘 짚고 계세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궐선거 네 군데라고 소홀히 하지 말자.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집권 세력은 아니지만 그 지자체에서 민주당이 하고 싶은 또 하려고 하는 민생의 정책들 기본사회 실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치르고 후보가 그걸 하게끔 준비시키자 그래가지고 기본사회를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실현하는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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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역화폐도 하고 또 아동청소년들을 새롭게 다 보살피는 그런 민생정책들을 대통령이 하는 언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국가권력을 잡지 못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자책하지 말고 지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냐 거기에서 하자고 인구 5만인 데서 하고 3만인 데서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야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하면 좋겠다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님의 생각이고 그걸 한 스텝 한 스텝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네 군데밖에 안 되니까 관심 놓지 마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어디어디 말씀해 주십시오 영광 곡성 강화 부산 경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섬유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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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